안녕하세요 고개하시고 미디어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공간부장입니다. 오늘은 20억 1조 이상으로 방에 가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마지막 나무 판돈이네요. 오늘은 운명의 날입니다. 둠스데이죠. 자 오링이 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따서 다음주에 한 번 더 할 수 있을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. 자 이제 넷마블이 패를 좀 잘 안주죠. 이제 회수를 해가고 다시 한번 충전을 해라. 지금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. 자 그래도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. 타짜에 또 고니가 돼야 되겠죠. 자 카완이 왔네요. 자 그래도 한번 가야죠. 자 콜 받고 근데 액면에 저기 카가 나왔네요. 자 기본이면 가고. 어 네 그렇죠. 하프만 죽던지 하려고 그랬었는데. 아 자 그냥 죽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저기 구봉이 액면에 나오네요. 자 다들 패가 없었나 보군요. 자 팔. 자 팔이 올지. 팔. 네 오지 않죠. 자 한 장을 봐야 되겠죠. 자 팔봉. 팔. 네 오지 않네요. 액면은 근데 팔이 없네요. 그럼 한번 가봐야죠. 자 누가 팔을 갖고 있나 봅니다. 자 죽도록 하겠습니다. 뭐 바랄 게 없죠. 어차피 지금 이렇게 죽어도 어차피 들어갈 때 2조 7차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그래도 확실할 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10. 10. 10. 10. 네 오지 않네요. 자 저기가 줄이거나 뭐 봉이겠죠. 자 그냥 죽도록 하겠습니다. 방카가 아봉일 수도 있구요. 뭐 육복이나 뭐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. 방카 패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. 지금 왜 쳤을까요? 자 플러쉬로 노려야죠. 자 콜 봤구요. 자 이번에는 또 그림 싸움이 되겠네요. 자 삥치겠습니다. 자 저기 메이든가 보군요. 자 콜 한 장만 받아보죠. 자 삥치겠습니다. 하프치겠죠? 네 네 콜 봤구요. 자 삥치겠습니다. 아 죽도록 해야 되겠네요. 아 아깝네요. 네 뭐라도 떴으면 콜 받고 확인 한번 해볼텐데 뭐 뜨질 않네요. 자 오링이 아 그냥 죽도록 하겠습니다. 뭐 패드 없고 하프가 두 번 나오는 거 보니까 우선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쟤는 왜 쳤을까요? 자 뱅크 오브 뱅크 아 남자인가요? 야 멋진데요? 풀 멋진데요? 멋진데요? 멋있습니다. 자 짜니 짜니 짜 봉 짜니 야 이거 오질 않네요. 자 콜 받아야 되겠죠? 자 이제 죽도록 하겠습니다. 오 레이스인가요? 레이스? 예 기가 막히군요. 풀 아 안치네요. 캬 뭘까요? 예 박아야죠. 자 뱅크 책임져야죠. 예 뭘까요 뱅크? 아 둘 다 메일이었군요. 끝까지 가서 확인해야죠. 끝까지 가서 확인해야죠. 자 구 구 아 근데 상대방도 패 잘 들어옵니다. 콜 봐야죠. 한 장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 아 이렇게 보다가 마르네요. 그래도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. 아 똥패네요. 계속 똥패만 아 죽도록 하겠습니다. 네 멋진데요? 하프 그렇죠 저 줄입니다. 타이틀이면 먹어요. 자 뱅크 쫄았네요. 자 뱅크 쫄았네요. 예 짜자니 짜니 아 액맨에 자니가 나왔군요. 예 그래도 한 장 봐야죠. 하프 하프 치나요? 그렇죠 자 KK는 뭐 뽀뿌리나 플러시 완성입니다. 지금 죽도록 하겠습니다. 액면에 뭐 자니가 없었기 때문에 액면에 저기 KK가 자니가 있었죠. 안 가는 게 맞습니다. 예 자 하프 찌고요. 죽도록 하겠습니다. 예 뭐 볼 게 없네요. 톤 쪼끄만 아껴서 패가 좀 괜찮은 거 왔을 때 승부 봐야 될 거 같습니다. 줄인 거 같은데요. 예 뭐 구십자 큐카 뭐 이런 식 팔구십자카 이런 거 같은데 잘 먹었네요. 잘 먹었네요. 자 마운틴이나 플러시를 노려봐야 되겠죠. 자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근데 마운틴이 어 뉴포커에서 메이드도 아닙니다. 그냥 정말 패 안 떴을 때 음 기본 먹을 수 있는 어 그 정도의 패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. 자 한번 확인해 봐야죠. 자 여기서 나올지 짠이 자 삔 자 이제 죽도록 하겠습니다. 뭐 양박도 아니고 어 만약에 어 확인도 할 수도 없고 어 그냥 죽었습니다. 자 이가 와야 될 텐데요. 이 이 이 아 콜 콜 콜 콜 콜 자 그냥 어 콜 한번 받아볼까요. 그래도 백줄 하나 볼 수 있으니까요. 죽겠습니다. 어 콜 어 실수했네요 콜인데 죽어줬으면 진짜 고맙겠네요 아 다행이네요 야 기세로 먹었습니다 운칠기상 자 하프 쳐야죠 자 아직 기회가 있는게 카가 안보이죠? 아 뭔가요?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은 봐야죠 자 그냥 죽도록 하겠습니다 어? 어 죽었는데 이게 됐네요 자 하프 쳐보죠 예 자 삥치구요 아 이거 잘못 누르는데 계속 먹네요 민망합니다 민망하네요 자 액면에 팔이 없고 근데 이제 조금 조심을 하긴 해야겠네요 왜냐면 자완 칠완 이런식으로 있기 때문에 홀받고 팔 야 이게 뭔가요? 자 저는 어 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끼리 합부치고 잘 싸워야 됩니다 자 자 죽죠 어차피 뭐 바랄 것도 없고 돈 아끼고 아 그래도 어느정도 패 들어올 때 이 3조로는 고스란히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 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시나 줄을 노려야 되는데 뭐 제 마음대로 되진 않죠 자 플러시나 줄을 노려야 되는데 뭐 제 마음대로 되진 않죠 자 인생사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 이제 며치나요 뽀뿔 아니면 구봉? 이거 풀치면은 죽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집일 수 있겠네요 풀치면 확실하죠 어 저거 타이틀인 것 같은데요 KK 네 그렇죠 타이틀이죠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예 자 마운틴을 보고 가야죠 아 이거 뭔가요 4봉은 자 이 똥패들은 계속 똥패가 들어오네요 어 아 돌 돌 돌 자 10 액면에 12개나 나왔죠 그러면 이건 안 뜬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기본이네요 아완이네요 자 그래도 콜 받겠습니다 아트부터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판턴도 쪼고 하니까 콜 받을 거 확인하겠습니다 메이든이? 에 에 에 에 아니죠 아 투자 보니까 정신 못 차려 가지고 우리 벙카가 네 아 방카군요 벙카가 아니라 콜받아야죠 삥 치고요 하프니? 하프니? 하프 안치네요 자 4, 5, 6, 7 근데 이제 무서운 게 아 그냥 죽으라고 하프치네요 플러시가 나올 수가 있죠 야 이게 뭔가요 3, 3, 3 자 하프치고요 아 3이 저기 나왔군요 자 뽀뽀? 아니죠 뽀뽀도 안 되네요 아 죽겠습니다 아 죽으라고 저렇게 치는데 죽어줘야죠 멋있네요 남자네요 멋있는데 액맨 액맨에 Q는 없네요 콜 받아야죠 Q가 오기를 Q는 없고요 자 그래도 한 장 더 보죠 자 뽀뽀이 될 수도 있고요 뽀뽀인데 하나 둘 셋 넷 아 죽도록 하겠습니다 개수가 많이 부족하네요 안 뜨겠네요 힛 뜨네 아 이제 그림 볼 때 액면에 좀 그림이 몇 개 나와 있는데 세보면 대충은 조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히드네 좀 뜰지 안 뜰지 네 그래서 대충 세봤는데 안 뜰 것 같아서 그냥 안 갔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냥 세븐포카였으면 갔을 건데 이건 유포카에서는 솔직히 플러시도 잘 먹힙니다 왜냐하면 타이티끼리도 먹혀서 오린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합 한번 치고요 안 뜨겠지만 기세이 죽을 수 있습니다 오 남잔데 멋있는데 아 사봉이었군요 그래도 싸게 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합풀을 안 쳤으면 오히려 풀이 날라온다거나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세 좋게 한번 쳐봤습니다 아 저게 뭔가요 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은 7메이드를 잡고 가는 거고 저는 플러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같이 떠도 제가 지죠 그래서 제가 안 간 겁니다 승부사분들은 가셔서 확인도 하시는데 저는 승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프 치고요 그림 3장 여기서 뽀뿌리나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투페어로 집을 노릴 수도 있겠죠 자 뽀뿌리네요 자 하프 치고요 모르겠지 모르겠지 죽어주면 고맙고요 어차피 전 패 안떠요 잘 이전 하프 치겠습니다 죽어라 안 죽네요 죽어라 죽어주면 감사합니다 신대구다사이 다이 다이 아 안 죽네요 아투였군요 아 근데 진짜 패 안들어오네요 들어올만도 한데 자 시반 자 하프 치고 자 12 하나가 나와있네요 그래도 한정 봐야죠 10 아 이런 자 8 8 8 자 하프 자 8이 하나 나왔네요 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뱅크가 저거 제가 봤을 때 봉 잡았는데 큐봉 아니면 구봉일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만들어졌겠네요 어 어 어 어 어 어 뱅크 메이드 겁니다 지금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엑 자 막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5링 안내고 정말 잘 버텼습니다 어 이제 뭐 패가 안 들어오죠 예 다른 사람에 비해서 폐 확실히 안 들어옵니다 펑카라도 먹고 펑카도 걸리고 어 오늘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갑니다 어 아 자 죽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게임 영상을 찍을 수 있겠네요 술 먹고 날리지만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포커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